지금 이거 차서전 본부장님한테 가는 거죠? 네. 제가 전달할게요. 주세요. 본인한테 직접 전달해달라고 했는데요? 제가 그 사람 부인이에요. 지금 회의 중에 와서 못 받는다고 저한테 대신 받으라고 했어요. 뭘 보낸 거야? 봐나요. 머리 좀 썼네? 야,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생각보다 빨리 왔다. 떠나기 전 내 마지막 선물 어때? 너, 가만 안 둬. 나한테 이럴 시간이 없을 텐데. 뭐? 내가 사진을 하나만 보냈을 것 같아. 뭐? 서진 씨가 유라의 학창 시절을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보네요. 한유정? 유정이가 왜 여기 있지? 절대 서진 씨가 사진을 봐서는 안 돼. 절대 안 돼. 네. 엄마요. 엄마요. 으악!